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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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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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박수 하나 불리십시오 박수 하나 불리십시오 박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 풀룡 풍부에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네 앞에 보시고 무대 올라오시고 자 다음 MR 준비 되셨지요 자 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네 마이크 두개 무대 위로 올려주십시오 우리 스태프분들 마이크 두개 무대 위로 올려주십시오 무대 위에서 또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 네 공연을 마치신 우리 불자님들 또 비불자님들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대 앞쪽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문단이어서 바로 미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호성과 화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대 준비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단원들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많은 풍문단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풍문단을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네 정신구향도 못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리라 자 여러분 얼씨구 얼씨구 자 함박질을 치면서 얼씨구 지환아 좋다 잘한다 제가 휴지를 갖고 한번 더 날라 가야되는 것인지 네 아까 제가 휴지 하나 드린다고 했지 그렇지요 자 여러분 풍문단들 신나게 신경나게 놀아주잖아요 그렇죠 자 박수 알았죠 제가 휴지를 날라 갖고 날라 보네요 여기 설탕을 또 하나 데리고 갈라 너무 무거움이 자 여러분 우리 풍문단들 이렇게 많은 단원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 오늘 산신포페이를 위해서 오셨고 자 이 이 화장실 자 시작 시작을 알린 가파를 올렸습니다 어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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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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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들 짓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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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담에 이어서 우리 마동 풍불단 민윤